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제가 만든 모독모독 바이러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깨이 의외로 쉬워가지고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깼거든요 만들어 왔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독이가 나오구요 달려오는 모독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도 안되구요 윈도우키도 지금 안먹혀요 윈도우키 누르고 있구요 컨트롤기도 하나도 안먹히구요 컨트롤 알트 대투를 누르면 여기서 작업관리자를 킬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트 탭으로 보면 지금 작업관리자가 없죠 작업관리자도 하나도 안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제 친구가 발견한 방법 하나랑 그리고 제 정식 루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 정식 루트로 일단 깨는 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여기서 D키를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메세지가 하나가 떠요 어 그럼 풀렸다고 이제 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난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알트 탭을 해보면 잠시 이것 좀 내릴게요 어 됐다 이걸 내리면 얘가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의로 노린거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강제 종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강제 종료를 하면 또 안되는게 여기서 제가 좀비식으로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새 작업 실행에 가서 원래 정식 루트는 이대로 깨야되요 원래라면 여기서 윈도우즈에 가주시고 C샵에 아 C쪽에서 윈도우로 가주시고요 윈도우 윈도우 어딨냐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윈도우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 어디있지 요새 눈이 너무 안좋나 침침한가봐요 제가 봅시다 어 어 왜 없지 아 여기 있네요 익스플로어를 더블클릭해주면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루트를 깨는 거고요 만약 컴퓨터를 강제 종료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강제 종료를 할 경우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막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명령어가 이 명령어가 종료를 일단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강제 종료는 강제 종료는 이제 못 막아요 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컴퓨터가 종료 직전에 남기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 컴퓨터 쪽에 가시면 최근 위치 아 참고로 이거는 이제 숨겨진 루트이기 때문에 구성 쪽에서 여기 보기 있죠 보기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숨긴 파일은 표시안함이라고 돼 있을 거에요 이거를 숨긴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로 놔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윈도우 C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 있죠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데이터 맞나? 어 맞겠지? 아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다 제가 까먹을까봐 루트를 적어놨 거거든요 봅시다 스타트 색깔 어 시작하기 여기 있네요 여기에 아 유절주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초 자가 그냥 만든 거예요 여기서 유절주 사용자죠 사용자의 어드민스톨에 들어가신 다음에 앱 데이터에 들어가라네요 앱 데이터 앱 데이터가 어디 있지? 아 앱 데이터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로밍에 들어간 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 잠시만요 봅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닌가?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 쪽에 가시면 시작 메뉴에요 시작 메뉴가 스타트 메뉴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가시면 이제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가면 스카이 노트가 있죠 얘가 이제 죽었을 때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껐다가 다시 키면 스카이 노트가 또 켜져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시작으로 또 돼요 그러니까 껐다가 키잖아요 다시 돼요 이게 그러니까 깨는 방법이 정식 노트 하나랑 이걸 강제 종료해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발견한 방법이 이거거든요 이게 컴퓨터가 딱 시작할 때 틈이 있어요 그 시작하는 틈에 바로 전 윈도우 치이라서 알트 알을 눌러야 되는데요 아 일단 일단 이거 돌려보내야겠다 잠시만요 일단은 파일 쪽에 일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친구가 찾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딨냐 어딨냐 윈도우 윈도우즈가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윈도우즈에 들어가서 아 머리 아파 어디 있는 거야 아 익스플로어 여기 있다 일단은 복구를 하고 일단 가정리에요 여기서 만약에 강제로 껐어요 강제로 끄고 다시 시작을 한 상태에요 다시 시작을 한 상태면 바로 컨트롤 아 아 알트 알키를 누르면 아 윈도우 알키 윈도우 알키 윈도우 알키 죄송합니다 윈도우 알키에 눌러가지고 여기서 msconfig 라고 쓰시면 됩니다 msconfig 이거는 이제 윈도우 7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모두 사용 안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하시면 이제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 할 때 실행되는 아까 그 파일 있죠 아이고 어딨냐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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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겠다 이게 이 파일 경로가 컴퓨터가 켜졌을 때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을 이제 전부 다 종룡을 시작 프로그램을 전부 다 사용 안함하면 얘가 좀비가 이제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델리트 누르고 휴지통으로 쥐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제 친구가 찾은 방식인데 근데 저는 윈도우 7이고 걔는 윈도우 8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저는 이렇게 알트 알트 알 아 윈도우 알 윈도우 아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윈도우 알을 누르면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걔는 그냥 바로 컨트롤 알트 델트 해가지고 지역관리자 나온 다음에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똑같이 모두 사용 안함을 하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해당 프로그램이 바로 켜졌을 때 이 좀비는 이제 그냥 그 모독모독 바이러스는 발동을 안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저같이 이제 공대 쪽 다니는 사람들은 인연 쪽으로 빠듯하니깐 나름 좀 우애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전 이제 제가 만든 개발자이기 때문에 정식 루트를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거에 당하면 정말 당황을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대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솔직히 아마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올려서 애당초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악용할 걱정은 안해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이렇게 해보고 어 바로 풀 수 있게 어 해주면 될 거 같아요 어 솔직히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던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제 종료를 제가 못 막았어요 강제 종료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강제 종료를 못 막았고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 구성에서 어떤 몇몇 프로그램들은 이제 모두 사용 안함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들이 있대요 윈도우 구성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을 안해도 켜지는 동시에 컴퓨터가 켜지는 동시에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도저히 방법을 못 찾아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아무래도 좀 이런 쪽엔 초짜다 보니까 영 미숙한데 그래도 나름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